스페셜 영상 오늘은 우리 촬영 가는 날입니다 뭐 촬영하뇨? 스페셜 영상 저는 아침에 항상 피로 마셔야돼 이 요리 아주 와우 오빠와 가운이 가운이 안 나온다 귀여워 저희 도착했는데 어디로 가면 될까요? 여기 피젤리아 있어 마이클이랑 잭슨이에요 방향지에요? 아니야 내가 키우는 개라고 말씀드리는 순간 친구들이 여기로 지나갔는데요 오빠 오지마 오지마 문 잠궈 야 그거 해줘 아직 한 발 남았다 해줘 그게 뭐야? 아직 한 발 남았다 이거 원빈 없냐?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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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 대기중입니다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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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나 오늘 왜이렇게 못생겼네 메이크업부터 해서 헤어까지 헤어 태훈이 의샷까지 의샷까지 아까전에 현아 핀까지 찍어줬어 매니저야 오늘 오늘 차 태워서 왔죠 어 좀 됐다 오늘 의상 컨셉은 어떻게 잡은 거예요? 의상 컨셉은 자기들 마음에 드는 걸로 했습니다 저희 컨셉은 미니언즈예요 미니언즈 저의 입힘은 전혀 없습니다 오빠 왜 저래요? 왜 저래요? 오늘 색깔이 되게 예뻐요 네 옐로우랑 무늬랑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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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땠어요 오늘 촬영? 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? 아 춤춤불함이 있어요? 네 어떠셨어요? 저 밤 만에 야유차영 나와서 원래는 저녁에만 저희가 야유차영 많이 했는데 낮에 이렇게 나오면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애들이 근데 뭐 오늘은 많이 안 틀린 것 같아요 감수 때 엄청 많이 틀리는데 그래도 뭐 빨리 끝난 것 같아서 생각보다 자 여기 오세요 여러분 오늘 와 영상 대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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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나요? 머리 벗은 거에요 머리 벗은 거에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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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